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중요하다는 것 우리 풍만이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내가 선택한 과학 과목에 대한 확신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만큼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과연 내가 이 과목을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걸까? 이런 혼란스러움에 가득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 장뽕이가 그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 캐스트를 찍어보았습니다 자 수능이 약 120여일 남은 시점인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내 결정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때라는 건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에서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선택을 과목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냥 단지 6월 모평 등급 하나로 과목을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선택 과목을 바꿔야 할지 바꾼다면 어떤 과목으로 바꿔야 할지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 그런 풍만이들이 있다면 먼저 이 캐스트를 보고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지구과학 선택을 늦출 뿐인데 자 우선은요 장풍익은 수능 지구과학 선생님이다 그래서 지구과학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선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바로 지구과학이지요 왜냐면 작년 수능에서 지구과학원을 선택한 인원이 무려 6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응시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1등급에 속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또한 지구과학은 상위권 그리고 하위권까지 학생들이 골고루 속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 점수도 높은 편에 속하게 되지요 우리가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몇 과목과는 좀 달리 지구과학은 만점을 받는다면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방학에 과목을 바꾸는 큰 도전을 한다면 조금 더 등급컷이 안정적인 이 지구과학으로 한번 과목을 바꿔보는 것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의미고요 지구과학에서 다른 과목으로 좀 바꿔보자 라고 했던 풍만이가 있으면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어떤 걸 배우는지 살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구과학은 크게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소중한 지구부터 해서 생동하는 지구 위기의 지구 다가오는 우주 1단원부터 3단원은요 비천체 단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단원은 천체 단원인데 사실 1단원부터 3단원은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시는 우리 풍만이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배워왔고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융합과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융합과학은 거의 대부분이 지구과학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단원부터 3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과학을 공부하면서 아니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좀 들어봤던 그런 용어들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친숙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물론 최근에 이 비천체 파트에서 지역적인 교과서 내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많은 풍만이들을 좀 당황시키기도 했지만 아니 지역적인 문제라고 해도 기본 개념,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연계 규제를 공부를 잘 해놓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니까 기본에 충실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을 선택할지 말지 그리고 또한 지구과학에서 다른 과목으로 한 번 옮겨볼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단원 타단원 천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여러 방학의 지구과학을 시작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지구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도 있고요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유전 파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로 유명합니다 지구과학의 킬러 문항이 이 천체 파트의 난이도는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솔직히 모든 과학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쉬운 과목은 절대 없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천체 단원의 중단원 하나입니다 천체 관측 부분이고요 방학 동안 우리 한번 천구 그리기 천구를 엄청나게 그려보고 열심히 용어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기본을 쫙 닦고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접근 방법을 익히놓으면 금세 터득할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장답을 합니다 천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 지구과학이 관련이 없어서 즉 전공과목과 관련이 없어서 고민이 있는 학생들 만약에 지구과학 점수는 잘 나오지만 지구과학이 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지구과학 선택을 망설이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물론 내가 진학할 학과와 연관되어 있는 탐구과목을 선택한다면 대학에서의 수업이 조금은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대부분의 이공계 학과 1학년에 개설되는 일반 물리학이라던가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등의 과목은 수능의 물리 원투, 화학의 원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먼저 먼저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 대학에 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죠 좀 현실적인 얘기지만 좀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우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등급을 잘 맞아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지구과학 공부가 잘 맞고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지구과학이 가장 적합하다는 뜻이고요 실제 대학에서는 특정 선택과목을 잘 요구하진 않습니다 학종 전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입에 있어서 과목보다는 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학 진학이 결정된 이후에 물리라던가 화학의 개념 정도를 좀 더 익혀놓고 대학에 진학을 해도 그렇게 크게 대학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진로를 위해서 지구과학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과학탐구 선택과목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모의고사 때문에 천체 파트가 어려워서 지구과학에서 다른 과목으로 옮길까라고 고민하는 통마인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만약 선택과목을 바꾼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선택한 만큼 정말 몇십배 아니 몇백배 몇천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자 여름방학은요 누구나 다 도약의 기회로 생각하고 계획을 짤 것입니다 우선 우리 풍마이들 여름철 체력관리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자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지구과학은 기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것 그리고 바로 기출문제 유형별 분석 그리고 바로 EBS 연계 문제까지 한 번 우리는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무의미한 도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강의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특강이라는 메가캐스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강의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우리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한 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11월 14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공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이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